지리산에서 있었던 일 괴략 20년 전 일이네요 어렸을 때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지리산 쪽의 계곡으로 갔습니다 워낙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지라 그날도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물이 헤엄치기엔 굉장히 무겁다고 해야하나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이상한 느낌을 느끼셨던지 그냥 나가자 그러시더라구요 그렇게 얼마 놀지도 못하고 일단 물에서 나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계신 텐트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왠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오늘 물의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옆에 있던 여동생이 쭙띠쭙띠거리며 뭔가 할 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와 아버지가 바로 물에 들어가고 자기는 엄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학생 저기 계곡 가는 거요? 라고 말을 걸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주머니가 수상했지만 여동생은 네 라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는 씨 구스시며 우리 가족이 어제 저기서 놀다가 죽었으니 조심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앞에 가는 엄마를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른 짐을 챙겨 이번엔 날이 아닌 것 같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저도 무서웠던 떠라 국말 없이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TV를 보는데 여름때와 같이 아버지는 뉴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어제 갔던 계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우리가 갔던데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를 보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기수 폭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 야영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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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